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관혼상제의 일륜지대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혼인에 관련된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혼인하는 당사자야 말할 것도 없고 딸이나 아들을 시집장가 보내는 어머니의 경우에도 상견례부터 해서 외모나 옷차림에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겠습니다 관혼상제의 관은 성인식, 혼은 결혼식, 상은 장례식, 재는 제사를 이루는데요 50 혹은 60세 환갑이 넘으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렸던 조선시대야 나이 15살 정도이면 성인식을 하였겠습니다만 평균 수명이 80, 90을 넘어가는 현 시대에서는 20대 대학생들도 다 아기 같아서 그 의미가 애매해진 것 같고요 인간 수명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례와 재래에도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인류가 멸종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 확실하므로 관혼상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니 성형수술을 하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으로 보아서 요즘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랑 많이 다르긴 하네요 결혼식 때의 사진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샷이 될 정도로 살아생전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성형수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때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결혼식 날짜가 잡혔는가 아니면 아직 잡히지 않았는가인데요 결혼식 날짜가 일단 잡히면 변경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면 두 달이 남았던 세 달이 남았던 간에 칼로 쬐고 꼬매서 성형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은 금해야 하고요 정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매몰법 쌍꺼풀 같은 시를 풀면 정상회복이 이런 가능한 수술 방법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홀레식 날 가장 아름다워야 할 사람은 신부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예뻐야 할 사람은 신부님의 어머님이겠는데요 그러면 예쁜 신부의 얼굴이 어머니 닮아서라 뭐 이런 칭찬이 바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가져오긴 한 것입니다만 50대인 저도 참 적응이 안되는 사진입니다 여튼 부모님이라고 하면 50대 중후반일텐데요 요즘 40대 50대는 민시족이라고 하여서 할머니라 불리기에는 아직 예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들 딸의 결혼식 전 혹은 상견례 전에 성형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는 단연 눈주름인데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앞두고 있으니만큼 성형한 티가 난다거나 사나운 눈매가 되면 안되므로 눈썹을 올려 자기 자신 그 본연의 눈매를 살리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 눈썹 절개나 상안검 성형술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마 눈썹 거상술은 이마 주름과 눈 처짐도 없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눈을 선하고 예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이마가 넓어지면서 얼굴이 커져서 남성스러운 얼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견례 전에 또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바로 보톡스나 필러인데요 필러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제거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결정하셔야 하고요 보톡스의 경우 맞자마자 주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옹달샘의 물결이 퍼지듯 근육마비가 일어나는데 얼굴 여러 부위에 맞다보면 물결이 이렇게 중첩되기도 하면서 눈썹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입이 삐뚤어지기도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한 달 이상 전에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전이나 상견례 전에 보톡스나 성형수술을 언제쯤 받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결혼하는 당사자의 경우엔 일단 날짜 잡히면 칼내는 수술은 하지 않는 게 좋으며 보톡스도 최소한 한 두 달 전에 맞는 것이 좋으며 부모님의 경우 선하고 인자한 인상이 중요하므로 상안검 성형술보다는 본연의 눈매를 유지하면서 1, 20년 젊어 보이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딸과 어머니가 보톡스를 같이 맞았을 경우 피부 탄력이 좋은 딸이 효과를 많이 보게 되므로 어머님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곧 놓는다고 하더라도 딸보다 조금 더 빡시게 놔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눈 밑이 많이 늘어진 아버님의 경우엔 한검 성형술이나 필러보톡스 요법도 효과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증에 취약하여 보통 안하고 말지 하시는 아버님들이 많기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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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위로